서산의 종합병원 서산의료원 따라서 미래산부인과 미래산후조리원 가는데 산림젓 옆에 있는 소머리국밥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심 한끼 먹으러 갔는데 소머리국밥집에는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미원도 많이 넣지 않는 아주 깔끔한 식단이네요 운영자가 서산 태안 안면도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정심이나 저녁 한끼 먹는데 그냥 부담없이 한끼 먹는걸 좋아하는데 쏘모리국밥집이 여기 진짜 소주 한잔 딱 들어가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서산의료원에 입원하시거나 산부인과 이쪽에 출산하시고 나서 몸보신하는 데는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쏘모리국밥집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산의료원에서 걸어서 한 5분 미래산부인과에서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곰탕이나 설렁탕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깔끔하게 미연도 많이 안들어갖고 천연 재료로 가지고서 만든 식단을 가지고서 한번 몸보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우, 맛있는데 진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서산의 맛집 쏘모리국밥집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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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